그렇게 긴 새벽은 사그라들어 이번 신간 책의 이름은 그렇게 긴 새벽은 사그라들어 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그렇게 긴 새벽은 사그라들어 이 책의 표지에 있는 문구를 보면 사랑 때문에 너를 포기하지 마라는 문구가 있어요 사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사랑 때문에 너를 포기하지 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별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잘 못하는 타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도 그 연애를 이어갔던 적도 있었는데요 분명 저처럼 헤어져야 함을 알면서도 나 스스로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연을 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또 저의 기록들로 위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어갈 연애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걸 알지만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래서 이별이 더 어려웠었고 그렇지만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그런 이별들 또 연애를 하면서 있었던 여러가지 이야기들 모두 함께 솔직하게 적어낸 저의 일기장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럼 이제 책 구매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바로 저의 첫 번째 책 잠이 오지 않는 밤에도 내가 함께 있어줄게 이 첫 번째 책이 리커버 에디션으로 재출간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고 싶은데 구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 판매를 하느냐 이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정말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이 책이 이렇게 다른 예쁜 표지로 리커버 되어서 나왔습니다 텀블벅 때는 사실 이 표지가 아니었죠 근데 표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밤에도 내가 함께 있어줄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간 그렇게 긴 새벽은 사그라드로는 5월 11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 예약 판매 한정 저의 사인본과 그리고 예쁜 수면안대 굿즈가 나가게 됩니다 제 책 표지와 같은 무늬의 예쁜 수면안대예요 저의 사인본과 이 수면안대 굿즈 같은 경우에는 소진식까지만 나가게 되기 때문에 혹시 저의 사인본이나 이 수면안대 굿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서둘러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 수면안대 굿즈 같은 경우에는 잠이 오지 않는 밤에도 내가 함께 있어줄게 그렇게 긴 새벽은 사그라들어 두 책 중에 한 것만 구매를 하셔도 나가게 된다고 해요 이것도 역시 소진식까지니까 원하신다면 빨리 서둘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서점은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5월 18일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서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시면은 이런 사인본이라던가 수면안대 이런 혜택을 더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두 권의 책을 내기까지는 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미념이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책을 두 권이나 내게 되었고 저의 감성과 저의 글귀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도 항상 좋은 영상 좋은 ASMR 영상 만드는 미니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